종민이 형! 왜? 그냥 나가서 자! 싫어! 다 됐어 이제, 그냥! 끝났어! 저 디디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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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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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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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벌써? 아, 미쳤나, 빨리. 한다, 하나 봐. 어떡해. 뭐야,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빨리 끝내주세요. 처음 끝났잖아. 무게 힘 빼고. 이겼어! 왜 저래, 왜 저래. 뭐 하냐? 뭐 하냐? 아, 많이 시키지 마. 야, 나 이건 진짜 빨리 할 수 있는데. 뭐 하냐? 나왔어? 뭐 해? 뭐 어떻게 잘했어? 나도 끝났어. 뭐 하냐? 집중, 집중. 이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 뭐 하는 거야, 짝 찾는 거야? 와, 내게 제일 어려웠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그럼 바꿔주든가. 와, 너무 시원하겠다. 우와. 오, 배고. 하나. 오. 오! 뼈 다 맞혀. 32년동안 흐트러진 뼈가 어떻게 맞아. 와, 어떻게 저걸 넣었지? 와, 정말 세게. 종민아, 뭐하냐? 아니요. 여기 땡겨, 앞 통증. 이 정도. 괜찮아요. 아, 제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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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딘딘이 밖에서 바로 자고 해보러 가야 되는데. 세연아. 네가 찬스가 있어. 무슨 찬스? 네가. 네가 제일. 네가. 네가 제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 좋아. 오,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어허. 오케이. 아직 두 번째 안 됐어요. 아직 기회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다 나온 것 같은데. 아, 아직 못. 이쪽 보고 옆으로 들어가 봐, 이쪽 보고. 조심히, 조심히. 누워서. 오른쪽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오른쪽 다리 다시 들어가. 위로 쭉. 오, 이제 아까보다 많이 올라가죠. 왼쪽 들어가요. 왼쪽은 돌 올라가요. 약간. 다 올라가요. 이게 같이 하면 같이 분위기는 하는데. 다시 이렇게 쉬고. 다시 이렇게 쉬고. 다시 이렇게 쉬고. 형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 없다고요? 진짜 솔직하게? 확인! 확인! 빨리! 경기 종료. 경기 종료.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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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를 왜 뺏어가냐고! 자, 미션 종료할게요. 다 나오세요. 어, 저 뼈 맞추다 중간에 나오면 이러도 나오는데. 어쩐지 운이 좋더라니, 오늘. 아, 씨. 아, 아쉽네. 아, 아쉽네. 아, 육가 되는데. 아, 내가 좋았는데. 이번 좋았는데 왜 자꾸. 이게 맞추기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양말 짱 맞추기. 도미노 맞추기. 서랍 짱 맞추기. 탁구공 구멍에 맞추기. 뼈 맞추기. 뼈 맞추기. 뼈 맞추기. 뼈 맞추기. 뼈 맞추기. 뼈 맞췄어? 어? 잘 맞췄어? 혈색이 좋아졌는데? 너무 시원해. 기가 큰 거 같아. 앞이 잘 보이는데? 혈색이 좋아졌어요. 좋아 보인다. 그럼 뭐여, 밖에서 자면 다 굳을걸, 다시. 맞출 필요가 없어. 그래도 오래 안 자도 잠깐 눈붙이고 일어나면 배뜨러 가야 하니까. 방 탈출에 성공하신 연정훈 씨, 문세윤 씨의 시내실집 확점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야야 확정입니다. 근데 저 저번에 누구세요? 아, 또 양복 입었네. 또 거분정장 입었네. 어디? 데려가려고. 여기저기. 진짜 무서워. 우리 어디로 가? 근데 저 저번에 누구세요? 형 모르는 거야. 아, 형 모르는 거야. 모르는구나. 형 처음 보는구나. 처음 봤는데? 이분한테 납치 당해졌어, 오늘. 자, 그리고요. 딘디 씨는 지금 출발하실게요. 어? 어? 멀리 가나 보다. 멀리 가나 보다. 형 멀리 가나 보다. 오마이 갓. 아이고. 오마이 갓.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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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 맞추고 바로 출발하는구나. 설명을 들으세요? 아이씨. 설명, 설명. 고성의 일출이 진짜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으로 올라간다. 산으로 올라가. 아니요, 경남 고성이에요. 어? 야이씨. 어? 오마이 갓! 오이 마이 갓!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랬어. 오지 말라고 그랬어. 진짜 싸. 진짜 싸. 야, 진짜 싸. 진짜 싸.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너, 어머니. 오지 마. 너, 너에게 가중이 있다. 그냥 다 죽는 거야, 너. 어머니 생각해. 너에게 가중이 있어. 어머니 생각해. 너에게 가중이 있어. 어머니 생각해. 아버지 생각해. 우라가 병원에 있어. 디디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저 서랍집 잠깐 보라. 너 오지 마. 같이 갈래? 잠깐만, 원하는 게 뭐야? 아, 맞다. 한 놈만 와. 종민이 형 빨리 가. 종민이 형 가. 오, 핸드폰 거 틀림 Experiment.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저 형. 오지 마, 저 형. 오오. 오오. 아, 천사님. 천사님. 천사님, 천사님. 천사님. 빨리 가. 경남 고성이 있었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래 PD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럼 나는 5시 24분에 경남 고성에서 유출이 떠서 지금 출발하셔야 되고요 오마이갓 PD님 가족 있어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재정신이야 이 녀석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녀석아 정려 그럼 가서 네 경남 고성에서 유출 찍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야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내가 한 명 한 명 자격할 거야 다 다음 주에 봐 와 그러면 잠깐만 지금 경남 고성으로 가서 정확히 어디 문수암 쳐보세요 문수암 문수암? 암으로 가요 어디? 몇 킬로 나오니? 몇 킬로 나오는데 무슨 암이 돌인 거죠? 6시 6시간이요? 뭐야 이거 와 진짜 독하시려 어디서 어딜 가야 6시간이 걸려 미치겠다 너무 밑에 아니야? 국정에서 완전히 이거 올라갈 땐 더 걸릴 거 아니야? 자 이제 VIP 경호팀의 경호 아래에 딘딘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지 마요 내 발로 갈 거니까 우리 애가 좀 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딘딘아 마지막으로 좀 할 말 해라 다 기억해 나 울다 가만히 있어 다 다음 주에 봐요 나 다 기억해 오마이갓 현진아 저 부희재 감독이 뭔 죄니? 현진아 가자 진짜 형 조심히 다녀와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나는 창문을 내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는 야유치심이니까? 야야인데 그거는 약간 선루푸드 열고? 어 그러네 야야니까 어 근데 그거는 창문 좀 망가뜨렸으면 좋겠는데? 형 창문 열고 가래 왜? 야야니까 진짜 형들이 그랬어 야야니까 창문 열고 가라고 아 아 빠이빠이 1번 1 디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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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디딘아 아 디딘아 디딘아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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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고요 잘 가 형 수가 조심히 가세요 우리 또 디딘 누구 스타일리스트지 스타일리스트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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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아쉬운 척 해줘야 돼 디눘아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저요? 첫 야야입니다 그럼 너 따라 갈래? 아니요 야야라도 감사합니다 어 야야라도 처음 들어본 말이야 야야라도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 너무 무서운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요 형님들 가자고요 신뢰 추심자들이 좋겠다 방 엄청 좋댕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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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 한글자막 by 한효정